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 노트 톡톡 오늘은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현입니다. 쌤 2022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있으면 2023년에 새해가 뜨는데 일찍 일어나서 좀 해돋이를 보는 편이세요? 아니면 제아의 종이 치든지 해가 솟든지 그냥 내일 하는 편이세요? 상황 면접 질문이네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 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제아의 종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와이프랑 같이 약속을 한 게 명동에 가서 맛있는 돈가스를 하나 먹고 슬슬 걸어가서 백화점 외관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슬슬 올라가서 제아의 종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돋이는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저는 해돋이 보는 게 제일 좋은 건 TV로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잘 보입니다. TV로 보면서 2023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도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좀 취업에 필요한 뉴스와 채용 시장의 흐름을 기사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제가 2.0인가 그때 이걸 했었는데 정말 1년 만에 다시 요즘 관련해서는 제가 채용 면접 관련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좀 계획하는 게 필요해서 오랜만에 기사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로나 전 수준 회복 작년 대졸 취업률 67.7% 올해는 글쎄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지난해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67.7%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7일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를 발표하면서 2021년 2월과 2020년 8월 졸업자 가운데 취업 대상자 47만 3,342명 중에 67.7%가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직전 연도 취업률보다 2.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졸 취업률이 반등했던 이유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 일정 수준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고용 동향자를 보더라도 지난해 고용 여건이 좋아졌다면서 여러 경기 회복 사안이 반영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4.1%로 코로나 대유행 이전이었던 2019년 2.2%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다만 올해 대졸 취업률은 여러 지표를 고려해볼 때 좋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떨어진 수준을 예측하고 있고요. 신세돈 교수는 지난달 20대 취업자 통계를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4천 명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의 취업률은 굉장히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봤을 때 올해 대졸 취업률은 67%대를 유지하는 게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조금 우울한 기사인데요. 그래도 올해의 취업률이 좀 반등을 했잖아요. 전혁쌤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의 내용은 아닌 거고 2021년도의 내용을 리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2020년도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채용을 별로 안 했었고요. 기업들이 조금씩 대응을 하면서 2021년도 때는 조금 뽑았다. 그리고 2022년이 되면서 어느새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유행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좀 많이 줄어들긴 한 거죠. 근데 저도 좀 이걸 보고 놀랐던 게 사실 저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2021년도 때에 제가 교육과 컨설팅을 했던 것과 올해 교육과 컨설팅을 했던 거를 빈도수를 봤을 때는 사실 올해가 작년 못지 않았거든요. 만약 기업이 채용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하는 그런 교육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었을 텐데 특히나 올해는 제가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라고 해서 물론 저의 어떤 인간지표로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신세동 교수님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굉장히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채용 계획을 아마 다 세우셨을 텐데 기업들이 내년도에 있어서의 채용, 취업률이 좀 떨어질 것이지 올해까지의 실적은 그래도 조금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떨어진다 하면 조금 떨어지고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저의 인간지표로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늘 취업할 때는요. 다 경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교육을 하고 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거냐 기업들 지금 소식들도 안 좋고 한데 과연 뽑힐 거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일자리는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 숫자가 줄어들 건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아서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하는 것보다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관련해서의 경험과 경력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메시지를 받고 일어났는데 저랑 하반기 때에 준비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직무는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대기업의 계열사의 홍보직무로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 최종에서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해줬던 말은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 어딜 가야 되냐면 홍보는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대행사를 노려서 거기에서 인턴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친구가 국내 굴지에 홍보대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턴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 한 곳에서 정규직까지 합격 소식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어찌됐건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홍보대행사도 좋지만 원래 가고자 했던 곳에 있어서의 홍보직무로 지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친구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홍보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취준생분들을 내가 생신입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방학에 뭐 해야 됩니까?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더 중요한 본질은 뭐다? 쓸 수 있는 소재거리를 만들자. 오늘도 날씨 되게 추워졌죠. 여러분들 집 안에서 무엇인가 그냥 웅크리고 자기소개서나 보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가셔야 돼요. 다음 달에 추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구정입니다. 벌써 추석이에요. 구정이면 뭐 해야 돼요? 막 또 프로모션하고 하잖아요. 특히 우리 인문계 분들 영업이나 마케팅 쓰려고 하시는 분들 나가셔요. 나가셔서 판촉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못하셔도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판촉 잘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관찰해야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소재거리가 필요하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무엇인가를 하시면 아무리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여러분들 조금 뽑는다 하더라도 뽑히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럼 뽑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떤 외적인 기사에 여러분들의 너무 마음이 싱숭생숭하지 마시고 준비해야 될 본질을 튼실히 준비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기사 하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죠. 방학 때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좀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채용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어제 아침에 컨설팅을 했던 친구였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조금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데를 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합격을 했는데 입사를 안 한 거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대기업이나 중견까지 가고 싶은데 중소를 갔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반도체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이런데 과연 그런 원하는 대기업단에서 많이 뽑을 것이냐. 제가 앞서서 한 얘기랑 좀 상반될 수 있는데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경력과 경험을 쌓으셔서 일단 보험은 들어놓고 안전하게 가셔야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합격했으니까 당연히 내년에 보는 것도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뽑는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냐면 일단 어디라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력을 쌓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집에 오셔서는 자기소개서나 필기에 관련된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 올해 내가 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는 됐어. 내년에도 두세 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으로 마음 갖지 마시고 약간 긴장하시면서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보수적인 마음으로 경력과 경험을 간직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채용 뉴스도 만나볼게요. 공공기관 정원 1.2만 명 줄인다. 취업시장 한파 우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내용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정부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1만 2천 명이 넘는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시장이 한층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우선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1만 2천 4백 42명을 내년부터 3년간 조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넘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석탄 생산량이 감소한 대한석탄공사, 청경, 경침 등의 업무를 전문 자회사에 이관하는 한국전력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외지사를 폐쇄하는 한국관광공사 등 조직통합 등으로 4,867명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축소를 통해 5,132명을 줄입니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정원의 16.5%인 1,041명이 감축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시스템에 무인 자동화가 도입되는 영향인데요.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722명에 감축돼 구조조정 폭이 가장 큽니다. 정원 감축률은 대한석탄공사가 21.2%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들면서 내년 취업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올해 8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 규모가 내년에는 10만 명 내외로 쪼그라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신규 채용 전망은 각 기관들의 채용 계획이 구체화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1만 9천 명인 공공기관 체험형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2만 1천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요. 공공기관에서 3년에 걸쳐서 인원 감축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 정원이 1.2만 명 줄어들면 정말 취업시장에 한파가 우려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아침부터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다 부정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경약심을 좀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 기사를 선택해봤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쪽이니까 공공기관 쪽은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게 관련해서의 경험 이런 부분도 있지만 NCS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CS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에 1.2만 명을 줄이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3년간의 목표치를 1.2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접한 정보로는 내년부터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줄인다 줄인다 내용이 나와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퇴직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신규 채용을 줄여서 전체적인 감소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신다면 사실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한국철도공사,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구원공단, 아무래도 한 1,000명 이상 정도씩 뽑아주는 이쪽 기관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타겟팅하시는 가장 빅3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NCS라든지 이런 거에 공부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이미 계속 정부에서 줄일 거다 줄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같이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공공기관 채용은 나이를 안 보거든요. 나이를 안 보기 때문에 블라인드 쪽에 있어서의 실제 우리가 앞단에서 봤었던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 쪽에서 구조조정을 당하시거나 퇴직하신 분들이 또 공공기관 쪽으로 넘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신입분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올드루키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더 긴장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UCS 공부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올해 1만 9천 명인 공공기관 채용형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2만 1천 명으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너무 이게 확 줄여버리면 어느 정도 또 뭔가 또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채용형 청년인턴도 어찌 됐건 취업자수에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으로서 약간 좀 커버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이게 방침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채용형 청년인턴의 숫자가 그래도 한 2천 명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채용형 청년인턴을 우대해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력 경험을 외부 사기업, 중소기업에 쌓아도 좋지만 공공기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뽑고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고속도로 통행료의 자동화 수납으로 인해서 인력을 줄인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술이 좀 바뀌고 발전하면서 인력들이 없어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화 수납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하려고 공기업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직무가 하이패스로 되면서 전환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기술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직무가 과연 오래 갈 것인가 어떤 직무가 과연 그래도 살아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일 텐데 사실 공공기관 직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약간 좀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다 자동화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입문계가 됐건 이공계가 됐건 어찌됐건 요즘에 필요한 게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T, 디지털 역량 중에 가장 기본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물론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대사항을 두지는 않겠지만 그런 IT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단순한 업무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IT 기술을 응용해서 고차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업무 스컵을 좀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뉴스 마지막 소식도 만나볼게요. 대졸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도 안 돼 이직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취업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비율을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취업한 대졸자 가운데 올해 11월 말까지 계속 취업 상태로 있는 비율은 79.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1명은 1년도 안 돼서 일을 그만뒀다는 뜻인데요. 또 통계청이 2020년 12월 말 기준 취업한 대졸자가 작년 연말까지 1년간 같은 직장을 계속 다니는지 별도로 조사한 결과 직장을 계속 다니고는 있지만 1년도 안 돼 다른 직장으로 옮긴 경우가 20.7%로 전년보다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계에선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직을 아주 쉽게 하는 대이직 시대가 열렸는데 이번 통계에서도 그 트렌드가 나타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채용뉴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계 뉴스 가운데 전혁쌤 픽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앞서 두 가지의 기사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클로징은 대졸 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도 안 돼 이직한다. 라고 하는 그래도 취업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 이 기사를 저는 원픽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참 재밌죠. 앞서서는 취업하기 힘들다 취업하기 힘들다 라고 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잘 돼? 열심히 회사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들어가면 또 5명 중에 1명은 또 1년도 안 돼서 이직한다고 하는 이 얘기인데요. 사실 기업을 선택할 때 대학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가고 싶어야 하는 대학, 전공 그런 걸 선택하시는 분이 그렇게 들어가신 분이 몇 명이나 될 건지와 취업도 앞서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직무로 가면 땡큐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 이제 요즘에는 또 MZ랑 참 많이 엮기는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가 일단 뭐 여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연봉 등의 처우가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인 거죠. 중소기업일수록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에 좀 영향이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직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참고 견뎠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좀 창의적인 좋은 조직문화 뭔가 좀 자유롭고 수평적이고 그런 쪽에 있어서의 문화가 좀 많이 확립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조직문화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아니면은 사실 없는 게 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좀 괴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신입사원한테 앞으로 입사와 포부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예, 저는 멋지게 퇴직하는 것입니다. 파이어조! 이런 거 되게 유행했잖아요.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금융활동을 하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일단은 회사에 잘 붙어있는 것이 가장 큰 재테크고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직하는 분들은 생기겠지만 이게 어떤 상향 여과라고 표현하거든요. 더 좋은 회사가 나오면 넘어가는 그런 게 생기지 이제 쉽사리 이렇게 쉽게 내가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걸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직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직을 안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무를 잘 선정하시고요. 그 직무에 맞는 경험을 쌓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좀 정교하게 준비해서 탄탄하게 준비하신다면 이직하지 않고 계속 디벨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취준생들이 왜 1년도 안 돼서 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그건 뭐 본인들 마음이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건 연봉 등의 처우, 두 번째 조직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격정의 시대를 겪는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쫙 돌이켜봤을 때 쉬운 일이 있었습니까? 쉬운 날이 있었나요? 무조건 행복한 날은 없었죠.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또 우리의 몫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취준생 때는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우리 연지 씨와 함께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믿으시고 열심히 경험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저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